음 10시 42분 내가 일어난 지 벌써 6시간이 됐네 6시간이 넘었네 나는 누군가 또 우린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누가 날 또 부르고 있어요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저 멀리서 안녕하세요 난 식이에요 난 타이어드 난 타이어예요 나 요즘 정민이가 싫어요 나보다 더 섹시하고 이쁜 여자니까 소선호 소선호 약간 소선호의 남자친구 추몽 제 여자에요 추몽 고통이 샷 발로 하나 고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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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져요 최애의 영혼 그려져요 그려져요 emente 아, 이거 진짜... 아, 이거 빨라 안 하세요. 아, 이거 왜요? 안 빼세요! 하나, 둘, 셋! 야, 나 세면 넷째가 싸!